첫 번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오는군요 더 살 여력도 있다 이런 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7조를 순 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도 20조 가까이 매도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외국인은 바닥에서 사고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막 추격하면 물건 주고 확 나가고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절대 안 돼 외국인 신화가 있죠 외국인 투자자하고 맞서면 우리는 폭망이야 맨날 당해 우리 맨날 당해 그런 뉴스를 저도 한 20년 이렇게 받고 또 전달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안 되는 관점이 하나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승부, 맞짱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해피할 수도 있고 모두가 불행할 수도 있는 게 주식 투자 어쨌든 이달 들어서만 7조 순 매수를 어제도 많이 샀잖아요 7조 가까이 샀는데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거침없는 매수세가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5일부터 14일 거래, 14거래일 연속 순 매수에 나서서 지금까지 7조 934억 원을 샀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어쩌면 이건 뭐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니까 신한금 투의 최유준 연구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20조가량 더 살 수도 있지 않겠냐 20조 정도를 앞으로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코스피 지분율을 보면 추세를 쭉 이렇게 보면 현재 한 37.4%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36%라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1.4%포인트 추세를 그려보면 그 정도 빈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다 채웠어요? 개인이 개인이 다 채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선 수준의 지분율의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추세선 수준의 지분율 회복을 가정해서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5조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5조 원가량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더군요 그래서 그런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 회복 국면에서 꾸준히 코스피 지분율을 늘려왔던 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도 2009년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 복귀 성격 그러니까 2008년도에 본인들이 어려워가지고 환매 막 해가지고 엄청 매도 쳤었거든요 2009년 이후에 2009년도에만 32조 원을 한국 주식을 사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 그래서 일종의 크라이시스기 2008년도 2009년도 초까지 크라이시스였잖아요 미국이 금융위기였으니까 저도 그때 아주 생생하거든요 2008년도 하반기에 제가 미국에서 복귀해서 비즈니스 시작할 때 갑자기 매도가 퍽퍽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주식시장에서 나오지만 채권시장에서도 예를 들어 한국계가 발행한 무슨 해외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매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 회사 채가 한 7, 8%에 거래되고 있는데 갑자기 홍콩에서 똑같은 회사가 발행한 달러로 되어 있는 채권이에요 15%, 20% 혹은 30%의 매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러고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어려운 거죠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빨리 내 돈 좀 돌려줘 봐 환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펀드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상업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홍콩 같은 데에 돈 맡겨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화하는 거죠 야 미스터 정 빨리 돈 줘 그러면 3일 5일 만에 줘야 되거든 그럼 환매해가지고 줘야 되니까 그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성격에 어찌 보면 올 3월 4월에 외국인의 거침없는 매도는 딱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자기들이 어려워서 판 그래서 눈물의 삼성전자 4만 원대 그런 게 매도로 나왔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주식이 싫어서 파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전화가 와요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었다 야 저저차에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주식 좀 비워 이럴 때가 있다고 그건 회사가 어렵거나 전체적인 운용기관의 어떤 전략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매니저의 어떤 자의성 같은 것들이 무시당하네 그래서 사실 주식 투자에 입사해서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면 운용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기관이나 기관은 어쨌든 룰베이스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큰 자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담기보다는 조직의 어떤 딱 프레임 거기에 맞춰서 운용해야 되는 그리고 그 프레임이라는 건 사실은 장이 갖다 박을 때는 팔아야 되는 그런 거고 장이 많이 올라갈 때 추격해서 사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선 연구원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32조를 산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보기술 제품이나 IT라든지 자동차 수치를 호향을 보았던 2010년에 21조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 사이에 합산해보면 거의 50조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수세가 올해부터 시작된 거고 이제 사실은 만약에 6조, 7조 산 게 그런 성격의 매수세라면 외국인 매수세의 초입 국면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동의하는 거는 37%대, 37.4%라는 외국인 지분율의 회복을 저는 전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았잖아요 그 개인들이 또 예탁금을 지금 60조 어간 되니까 예탁금을 거의 35조 이상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내부의 수급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이렇게 활성화됐다면 외국인 지분율은 조금 줄어도 된다 그걸 이제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의 새 돈으로 메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다는 건 수급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풀려나간다 저점에서 개인이 샀고 비교적 많이 올랐을 때 개인이 주고 있고 거기다가 제가 하나 보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올해 외국인들만큼 많이 팔았거든요 주식이 없어요 살 수밖에 없네요 네, 주식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습니다 사양 최고가 쳤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회의합니다 주식 얼마나 있어? 없어? 뭐해? 사실 본인이 팔라고 그런 거야 본인이 팔라고 그래 놓고 왜 없냐 원래 CEO하고 회장님의 세 가지 마음이 있다잖아 알아요? 삼심? 뭐예요?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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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욕심 변심 변심 그래서 뭘 이렇게 남들은 주식에서 엄청 먹었다는데 뭐야 이렇게 된다고 대표님 팔으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깨지는 거죠 CEO의 변심은 무죄라는 거 아니야 CEO의 변심은 무죄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 유지가 되거나 확대가 되는 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CEO들을 너무 적어했나? 특정한 누구나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국인들이 왜 보통 한국 들어올 때 삼성전자 산다 LG화학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씀하실 때 대체로 보면 이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한국을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 한국을 산다고 하는 게 진짜 한국의 코스피 200지수를 샀을 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많이 담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삼성전자를 그 종목을 사는데 결국 그 종목을 사는 이유가 한국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겹치는 거죠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겹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한국이 좋아 보이는 건 반도체가 좋아 보인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이코리아 다른 것도 사면서 반도체 한국 대표적인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사는 국면에서 지수는 크게 오르죠 그래서 어제 우리 IT 담당인 김영우 이사를 모셨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사는 거 이거 하이닉스 사는 거 바이코리아의 일부를 이렇게 떼서 사는 거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IT 빅사이클이 오고 있는 거를 이미 선침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6만 전자 5만 원대 이럴 때도 내년에 8만 원 10만 원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런 어팡을 보고 한 거지 그냥 외국인의 매수의 복귀 이걸로 올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그 주식들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외국인들이 아직도 더 살만한 상황이라는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바이든이 캐리를 특사로 발탁을 합니까? 이 존 캐리 의원이죠 존 캐리 의원이 상원의원인가? 네 상원의원이죠 그런데 이분이 특사 정도를 할 분이 아니거든 대통령 후보였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기후변화 특사로 이 캐리를 지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재무부 장관에 지명이 된 잔헤드 헬런 의장 전 의장이죠 그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쭉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내각 인선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존 캐리 전 의원 전 국무장관의 기후특사에 대한 임명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가 공약한 것 중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쏟아부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한다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의 자기 집무실에 처음 들어가서 서명하는 것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사실은 이 거물급인 존 캐리 의원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을 기후특사로 임명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캐리 전 장관이 대통령 기후특사로 기후변화에 싸울 것이며 백악관 안보회의 NSC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참석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기후특사가 안보회의에 들어와라 이거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는 기후에 대한 문제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들어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어떤 시니어급에서 미팅을 하면 저 사람 빼면 좀 섭섭하니까 저 사람도 끼워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저도 비즈니스 해보고 그러면 미국의 회의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라고 하지 존 캐리 나이도 많고 예를 들면 거물급이니까 당연히 들어오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그렇죠 그래서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건데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이 워낙에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조회가 많아요 그래서 1915년도에 195개국이 참여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미국 대표로 서명한 사람이 바로 이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이고요 그래서 언론계라든지 외신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 존 캐리 전 국무장관을 닉네임으로 클라이밋 짜 그러니까 기후황제 짜르라고 하잖아요 클라이밋 짜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만큼 그런 쪽에 굉장히 집중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또 어제 뉴스 중에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하나죠 제너럴 모터스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를 지지하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래서 메리바라 CEO가 미국 내 환경단체 지조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나 이거 트럼프 지지했던 거지 철회하고요 바이든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환경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가장 강력한 산업정책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투자 거기서 창출되는 새로운 생태계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의혹적인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존 케리 상원의원 전 국무장관의 기후 특사를 보면서 나오는데 아마 이 존 케리 전 국무장관도 그냥 이름만 특사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이 양반 예전에 별명이 JFK였거든요 네 이쪽이 또 아무래도 가게 이게 좀 흔들흔들 가겠구만요 이미 많이 오르긴 했죠 사실 큰일 났네 네 자 두 번째 뉴스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해상풍력 세계 1위 오스테드가 한국 진출을 선호했습니까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오스테드라는 회사가 덴마크 국영 풍력 개발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세계 1위에요 해상풍력에서 그래서 어제 사실 이 옆에 있는 콘네드 호텔에서 사업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메이저 언론이 잘 안 달아줘서 제가 이거 한번 찾아서 말씀드린 건데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인천 지역에 1.6기가와트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국내 130만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풍력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140만 가구요 네 그래서 2025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상업운전에 도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냈고 해상에다 풍력발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다 인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론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받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쨌든 세계 1위 풍력회사가 인천아빠대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내가 해보겠다 이건 상업적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좋은 회사 많은데 왜 여기까지 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사실 해상풍력을 어떤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노하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이건 어떻게 보면 디벨로퍼거든요 그래서 뭐 타원이 또 잘 만들지만 이런 것들을 다 납품 받아서 거기에 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회사인데 어쨌든 이 회사들 보면 여지까지 해상풍력발전설비를 1500여 개를 설치했는데 덴마크 영국 내다든지 유럽을 거의 석권하고 석권하고 있는 회사인데 작년 기준으로 11조 8,90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와서 어제 소식을 전해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협력할 수 있는 업체들도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가서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얘기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이런 정책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기후에 대한 것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은 아마도 2021년이 굉장히 화제가 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그 사진이 있을 텐데요 사진 이게 오스테드가 설치했던 네덜란드 보르세라 해상풍력단지인데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풍역 관련 회사들은 호재 좋은 거죠 왜냐면 납품을 우리나라에서 받겠지 설마 네덜란드 갖고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이제 업계의 관심이기도 하고 인허거 과정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만약에 니네 이거 하려면 우리 거 써야 될 걸 바이코리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뉴스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데도 이렇게 수퍼챗들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아마 어제 지수가 많이 영향을 좀 주신 게 아니에요 정프로 안구건조증에 도움되라고 그런 거 그럴 땐 그럴 땐 제 개인 계좌로 사주 욕심 자 그러면 뉴스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해외 글로벌 증시 상황들 한번 우리 박병상 부장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산불호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